똑같은 얘기예요. 꼭 내가 사랑을 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계속 눈물을 참으려고 되게 애를 썼거든요. 누군가에게 가슴 벅찬 행복과 기쁨이 나에게도 전해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기성형 선수는 행복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요? 제가 혼자 있으면서 그냥 생각이 되게 많아요. 거기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고 외우게 있으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그걸 못 먹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와서 내가 정말 먹고 싶은 음식을 아무데나 언제 어디선지 사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건데 그 소소한 것들을 제가 거기 있으면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정말 내 가까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자꾸 멀리만 보고 있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제가 또 결혼을 하고 혜진이랑 같이 가서 살 때 제가 멀리 보기보다는 내 가까이에 혜진이랑 같이 함께 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먹었으면 좋겠고 혼자 바라보는 것보다 마주 바라보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한혜진 씨를 위해서 힐링 스프라이즈를 또 준비했습니다. 전 이게 힐링 스프라이즈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 왜 이렇게 무거워요? 제작진들이요. 2년 동안 힐링 캠프 하면서 네. 한혜진 씨의 모습을 담았어요. 네. 한혜진 씨가 울고 웃었던 모습들을 추억으로 담았고 왔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영원한 힐링여 한혜진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속에 보면 아마 어머! 첫 때부터 첫 때부터 다 있어요. 어! 우리가 또 다 병풍으로 우리 다 초점 나가가지고 저 사진에 둘이 거의 다 병풍이야. 이거 정말 너무 감동이다. 네. 정성이 대단하네요. 네.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넘기다 보면 성룡 선수 나왔던 것도 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저기 빨라진다! 저기 저깄다! 여기! 여기 있네요. 이때는 웃고 있었네요. 울지 않았을 때 부착했네요. 야! 그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맨 마지막 장 한번 해주세요. 맨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맨 마지막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거 봐! 제작진의 센스! 맨 마지막에는 결국 우리 둘은 뺐어요. 아예 뺐어요. 맨 마지막에 뺐어요. 병풍도 아니고 뺐네! 또 준비한 게 있다고 해요. 또? 뭘 다져! 이렇게 말 주고 나면 큰 게 들어오는데요? 우와! 우와! 이거 다져! 이거 다져! 이건 쌀 아닙니까? 밥 썰요! 밥 썰요! 밥 썰요! 한국 사람은 밥 썰이죠! 네! 우와 쌀! 구원 쌀이에요! 우와! 우와! 기성용 선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맛있는 밥은 밥 썰요! 그러니까요! 물만 잘 맞추면 되니까요! 우와!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이제 영국 가서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뭐 엄청 챙기고 가네! 이거 저건 뭐 또 또! 또! 없나? 이것도 가져갈까? 이거 짐이지 다 가져갈까? 아니 저 캠핑카 전부 영국의 조차 캠핑카하고 이것도 가져가라! 텐트도 다 커다! 텐트도 다 커다! 다 가져가라! 일단은 너무 어 지금 너무 행복하고요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멋진 남편으로서 책임감 더 가지고 제가 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응원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또 예쁘게 봐주셔서 참 저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하게 되고요 앞으로도 좋은 연기자로서 또 좋은 아내로서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주에 또 나오시는 거죠? 네 그치만 다음주에 또 나오고요 네 8월 중순까지 계속 나오고 네 네 아